한국의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드라마가 전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닐 것입니다. 오징어게임, 마이네임, 그리고 더글로리 등 상영되자마자 월드와이드 톱10순위에 랭크될 정도로 믿고 보는 K-드라마가 되어 있어서 왠지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로 대박을 터뜨리자 미국의 또 다른 OTT 업체들도 앞다투어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제작업체들도 수주에 급급하기보다는 충분히 제값을 받고 또 조금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제작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넷플릭스가 한국발 콘텐츠를 고집하는 이유 붐뿐만 아니라 절실한 속사정 미국 넷플릭스가 한국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이 회사가 2021년 국내에서 제작한 영화 드라마 작품은 15편이지만 2022년에는 25편이 됐고 2023년에는 34편까지 늘릴 예정이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발 콘텐츠를 고집하는가? 거기에는 넷플릭스가 안고 있는 경영사정과 뛰어난 가성비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박 연발. 하지만 제작비는 전체의 5% 미만.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은 단연 톱 수준으로 강하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개봉한 서바이벌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94개국에서 랭킹 1위에 올랐고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이후 총 시청시간이 16억 5,045만 시간을 넘어 이 회사 사상 최대의 대박 히트를 터뜨렸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톱배우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복수국 더글로리가 2022년 12월 30일에 방영이 개시되자 곧바로 넷플릭스 공식 글로벌 톱10에 진입. 방영 시작 2주차인 1월 2일주에는 8248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비영어권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것으로 화제가 됐다. 이 더글로리에 국한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배포되는 한국 작품은 글로벌 시장을 의식해 제작되는 것이 많다. 그런 만큼 세계적인 한류 순풍에 힘입어 잇따라 데이트작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2년에는 전체 구독회원의 60%가 무언가 한국 작품을 시청했다고 한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에 쏟아붙는 제작비도 천종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2016년부터 5년간 7억 달러, 한화 약 954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21년에는 1년간에만 5억 달러, 한화 약 6810억 원, 2022년에는 그 이상을 썼다고 한다.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2023년은 더 증액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제작비를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작비에서 한국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2021년 기준으로도 한국 작품 제작비는 전체의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의 비용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가성비 좋은 것은 한국 정부의 전략?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추산에 따르면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140만 달러, 한화 약 280억 원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트레인저 싱즈, 기묘한 이야기의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의 매출은 9억불, 한화 약 1조 2150억 원에 상당하는 정도까지 올랐다. 뭐든 비싸게 들어가는 할리우드에 비해 한국 작품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 셈인데 거기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얽혀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에서 미디어학을 가리키는 댄 오닐 부교수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전략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는 국책으로서 현지 촬영 및 제작과 관련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출 등을 추진해 한국발 콘텐츠의 세계적 전개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혜택을 받아 경비 압축이 가능해져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 전송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비용 고품질이 한국 작품 제작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인 셈인데 거기에는 넷플릭스가 경영 측면에서 안고 있는 절실한 속사정이 엿보인다. 제작비 딜레마에 빠진 경영 사정 넷플릭스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독회원 탈퇴와 경쟁자 대두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근본적인 수익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는 제작비 급등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자체 제작 콘텐츠는 2021년에 전체 미국 콘텐츠의 40%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50%까지 증가했다.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줄여 외부에서 콘텐츠를 조절하면 단기적으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라이선스 계약으로 외부에서 조절한 콘텐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오징어 게임이나 스트레인저 싱즈, 한국명, 기묘한 이야기 등 오리지널 콘텐츠가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듯이 많은 시청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찾아 구독 회원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가 줄어든다면 넷플릭스에 대한 불만이 쌓여 탈퇴하는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기에 넷플릭스는 2013년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는 노선으로 전환했고 하우스 오브 카드, 야망의 계단 등 야심찬 작품으로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오리지널 프로그램의 전세계 전개가 동사의 투자 회수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규 회원을 늘리면서 기존 회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간단하게 줄일 수도 없고 심지어 질로픈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넷플릭스 제작비는 연간 168억 달러 한화 약 20조원까지 불어났다. 즉 제작 투자 효율을 높여 수익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앞서 설명한 저비용 고품질의 한국 콘텐츠인 셈이다. 넷플릭스의 한국 작품이 2021년 15편이던 것이 2023년 2배 이상인 34편이 되는 것은 넷플릭스의 경영 사정이나 한국 정부 정책으로 볼 때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싸게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한국 작품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다. 한국 작품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을 추천하는 큰 이유는 그 밖에도 있다. 그것은 이 회사의 최대 성장시장인 아시아에서 한국 작품이 비즈니스 전개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영국 조사기업 암페어에 따르면 아테 지역이 차지하는 동영상 구독시장의 점유율은 높고 전세계 회원수 대비 아테 지역의 회원수는 43%로 절반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수는 아직 증가하고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는 북미나 서유럽과는 달리 성장의 여지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핫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디즈니의 디즈니프로스와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등 경쟁자들이 아시아 전개를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에서는 매월 구독료가 불과 1달러 미만이라는 경합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동국의 스트리밍 기업들이 호시탐탐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매출에서도 세계 전체의 10% 정도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지난 2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저소득 국가에서 베이직 시청요금을 최대 50% 인하하는 등 전략적으로 시청요금을 변경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아태 지역 시청자들은 한국 작품 시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싱가포르 조사기업 미디어 파트너즈 아시아가 202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호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의 동영상 스트리밍 시청률은 한국 작품이 30%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아시아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한국 작품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한국 작품 강화를 통해 아시아 시장 공략, 나아가 사업의 더 큰 성장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 작품들이 수익력이나 제작비 퍼포먼스 면에서 할리우드를 거느린 미국 콘텐츠를 힘차게 추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은 더욱더 증가하는 넷플릭스의 한국 작품으로 인해 그러한 현실을 보다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될 것이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